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7월 23일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주목할 만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서병수 통합당 의원이 묻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절대군주시대에 독재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답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독재로 가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 옆에도 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럴 의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다시 서병수 의원이 묻습니다. 행정부 사법부 시민단체 언론 등 모든 것을 장악했다. 그러자 정세균 총리가 답합니다.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은 법과 제도에 따라서 바르게 정의롭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첫 번째 질문은 독재라는 것이 무엇인가. 독재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려는 것이고 그리고 독재는 권력의 견제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독재는 상권 분립을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선거까지 조작해서 입법 권력까지 장악하고 공고해야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독재는 업무와 정치 공작으로 영구직권을 개하는 것이고 또한 독재는 반대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언론을 장악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탄압하는 것입니다. 방송이 무력화되고 언론은 침묵을 지킵니다. 독재에 대한 이런 기준으로 미뤄보면 이 땅의 보통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가 독재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렇게 또 주장합니다. 문정부가 독재할 의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세균 총리 역시 잠시 머물다 떠나는 일종의 고용사장이자 바지사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권력의 핵심부의 생각을 오해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질문은 문재인 정부의 반대의 목소리 다루기입니다. 며칠 전에 6월 17일 부동산 대책의 피해자 모임에 K님이 메일을 보냈습니다. 6.17 피해자 모임입니다. 지난 며칠간 6.17 피해자 모임에서 실검운동 실시간 챌린지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좋은 결과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번 달이 마지막입니다. 네이버에서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실검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성공시키니 실검을 막나 싶을 정도로 억울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사는 것이 너무도 괴롭습니다. 너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해볼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작가님께 부탁드리고자 염치 불구하고 패널 들었습니다. 저희들의 실검운동 하는 것과 저의 카페를 유튜브 방송에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메일을 받고 서민들이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작은 항의수단인 실검 챌린지 조차도 문재인 정부가 폐지해버리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는 모양입니다. 정권의 안의와 안녕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시민운동이나 뉴스를 다 막아버리는 것을 두고 독재라 하지 않고 무엇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문재인 정부의 앞날입니다. 무리한 방법으로 장기 집권을 꾀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영거프 부정성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입법 권력과 지방 권력을 모두 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도하는 대로 매사가 척척 돌아갈 수 있을지는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자유를 맛본 사람들이 적은 아니다라는 그런 짓들이 눈앞에서 계속해서 펼쳐질 때 그냥 입을 다물고 그냥 참을지 궁금합니다. 아침 시간에 미래한국에 근무했던 한정석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짧은 단상이자 전망을 소개합니다.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선동으로 권력을 유지하지 못한다. 그 이유가 있다. 박정희 전두환 때 우파 보수 권력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총금이 뒤에 있었기 때문이다. 흔히 나치의 선동장교 권벨스의 선동은 한 줄이고 반박은 수백장 서류가 필요하다는 말을 많이 인용하지만 정작 권벨스는 민중을 설득하려면 무대에 나를 벼린 금과 장정한 총을 세워둬야 한다라고 말했다. 반대하고 반박하는 이들에게 무한한 공포심을 일으키고 실제로 제거하기 위해서다. 원래 선동은 총금이 뒤에 바치고 있어야 그 공포로 작동하는 법이다. 선동만으로 가능하다면 왜 나치의 게시타프가 필요했겠는가. 북한이 말로만 선동하든가 마우처 등의 홍의병들이 주장만 했던가. 자유를 박탈하지 않고서는 선동정치는 불가능하다. 자유를 박탈하지 않고서는 선동정치는 불가능하다. 문재인은 박정희 전두환처럼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반박하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반박하면 된다. 진실의 유통량을 늘려가야 된다. 진실의 유통량을 늘려가야 된다. 어차피 좌파의 노선으로는 무엇을 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좌파의 노선으로는 무엇을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생적 질서를 외면하는 치명적 자만이 그들에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좌생적 질서를 외면하는 치명적 자만이 그들에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래오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면 한정석 씨의 짧은 글을 읽고 깊이 생각해 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자유를 오랫동안 맛본 사람들이 굴종을 강요받으면 그냥 네 네 네 하면서 순응할지는 그것은 의문문을 갖게 됩니다. 거짓 위에 세운 모든 것은 허물어지게 마련입니다. 좌파 정책으로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그것이 바로 경제를 몰락시킬 뿐이 아니고 그들 자신의 권력 기반을 몰락시킬 것으로 봅니다. 좌파 정책으로 사람들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것이 거짓임을 대다수 사람들이 알아차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것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구나. 권력을 오래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지금 이 순간에도 밀어붙이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한정석 씨의 글에서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